월드 미디어 그룹 인터넷 미디어 방송인 IGTV 국제환경방송 등 언론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행정단체인 월드그룹 환경연합 국제가약그룹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환경올림픽을 지난해 9월 26일 창설한 바 있습니다. 올해 제2차 대회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으며 앞으로 지구촌 환경올림픽이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이고 환경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언론사와 연주단체 또 우리 국민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세계 최초 환경올림픽을 창목료에 개최할 수 있도록 물심 양면 많은 관심과 소원을 부탁드립니다. 올해 지난해부터 코로나19라는 질병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창설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새로운 전화이복이 되리라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갈수록 21세기는 저희가 본 단체하고 언론사에 의견하는 것이 첫째 식량안보 위기, 두번째 질병 위기, 세번째 에너지 위기, 이 3대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21세기의 미래의 가장 큰 난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단체하고 저희 언론사는 이러한 중점적이고 핵심적인 것을 지구촌 환경올림픽이라는 큰 테마를 가지고 함께 헤쳐나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든 분들이 관심을 좀 갖고 여기에 동참해서 우리나라가 환경선진국으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 한해에도 힘든 한해가 되겠지만 모두 힘내시고 국민여러분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드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내 매일유수 매일신문의 본부장 이풍호입니다. 올해 저의 본부를 비롯한 각 지역본부에서 본지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특히 정론지로서 역할을 다할 것을 복자여러분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국민 모두가 힘들겠지만 우리 모두 힘내서 코로나를 극복하시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